국회에 연결해서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원 기자, 방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106표 가운데 72표를 받으며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권 의원은 당선 직후 엄중한 시기에 당 정비 후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은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대선 후 자신은 물러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도중에 소란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입니다. 한 대표는 사실상 내란 자백 취지의 담화였다고 하면서 당내에서는 소란이 고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나서서 내란죄 단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도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권성동 새 원내대표는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나온 다음에 야권에서도 곧바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입장도 전해주시죠. 방금 전 국회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담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담화는 극단적 망상 표출이다,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 공개 지령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 안에 자율 투표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직을 방금 전 상실한 조국 전 대표도 담화가 끝난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란 수계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해서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 회피를 위해 탄핵을 시도했다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지난주 토요일에 부결됐던 김건희 특검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또 두구 특검법안은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던 법안들인데요. 그리고 이 예외, 이번 주 토요일에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안지연입니다.